안녕하세요 K입니다. 나는 매일 걸어서 웰빙 상태에 도달하고 걸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리고 가장 좋은 생각들을 향해 걸어간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걷기의 세계 원제는 In Praise of Walking 걷기를 찬양하며 이고 저자는 뇌과학자 쉐인 오마라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책을 인류의 가장 평범한 활동에 대한 놀랍도록 매혹적인 과학적 고찰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저도 걷기에 대한 책을 다양한 관점으로 많이 읽어왔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걷기는 한마디로 신이 인간에게 중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경이로운 도구이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걷기의 세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저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가? 우리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은 언어와 도구의 사용이죠. 이 언어와 도구로 인간보다 크고 강한 생물체가 있어도 생존하고 진화해서 지금 21세기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었죠. 그리고 언어와 도구 외에 인간만이 가진 유일한 능력은 바로 직립보행인데요.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게 됨으로써 두 손이 자유롭게 되면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도구도 개발하고 불도 사용하면서 문명을 발달시켜 온 거죠. 다른 종도 고유한 신호로 서로 정교하게 소통할 수 있고 침팬지나 다른 동물도 도구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인간처럼 언어를 무한대로 표현할 수 있고 도구도 무한대로 발견하고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발명까지 할 수 있는 종은 없죠. 인간만이 유일하게 가진 고유한 능력인 직립보행 바로 걷기는 겉으로 보면 단순한 기본적인 능력처럼 보이는데 사실 로봇으로 이 움직임을 창조하려면 모방하기에도 아직 역부족일 정도로 아주 복잡한 고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침팬지도 걸을 수는 있지만 손과 발을 함께 사용하는 중간 단계의 직립보행인데 인간만이 두 발만을 이용한 직립보행을 하고 그것은 머리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신체 전반에 걸쳐 어떤 종보다 압도적인 능력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직립보행은 사고도 자유롭게 하고 정체성과도 연결되고 경험도 무한하게 하고 사회와 세상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면서 인간의 능력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인류의 문명 또한 고도로 발달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걷기의 장점은 사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진화의 관점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인데요. 그 진화의 관점과 함께 인간의 문명이 존재하는 한 인간 개개인의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나아가 삶에 이르기까지 정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걷기가 줄어든 사회일수록 음식이나 노화에서 오는 질환이나 질병 거기에 다양한 정신질환도 증가하고 반면에 걷기를 많이 하는 사회일수록 그것들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저자는 걷기의 기원과 걷기의 장점을 다양한 관점으로 깊이 있게 다루면서 안타깝게도 현대인은 이런 다양한 걷기의 장점을 외면하는 위험천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인은 대부분 장시간 의자에 앉아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아주 자연스럽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경고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 일어나 걷거나 움직이면 자세가 변하게 되는데 몸통과 척추가 머리에서 허리로 그리고 다리와 발까지 이어지는 긴 일직선의 세로축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앉아있을 경우 몸통의 하중은 허리 하부와 특히 아직 흔적이 남아있는 꼬리뼈를 이루는 부위에 주로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는 생활이 대부분인 선진국에서 하부 유통이 가장 흔한 질환이 되어버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에서 자주 일어나 걸어다니는 게 바로 예방법이자 치유법인데 이게 실천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말 맞네요. 그런데 그 앉아있는 자세를 장시간 움직이지 않는 자세로 장시간으로 이어지게 하면 근육의 변화까지도 초래한다고 합니다. 다리 근육에 지방이 축적되고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 부족으로 인해 근육량이 줄어드는 거죠. 바로 근육 감소증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밖에도 혈압과 기초대사율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반면에 몸을 일으켜 걸으면 뇌와 신체에 또 다른 변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뇌는 인지적 활성화 상태가 되면서 뇌활동이 시작되고 머리를 움직이면서 주변을 둘러보게 되고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고요했던 심장의 정기적 박동 리듬이 활성화되어 두뇌활동이 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신은 훨씬 또렷해지고 호흡도 변하면서 뇌와 신체는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비한 준비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명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걷고 있을 때다. 걸음을 멈추면 사고가 멈추게 되므로 다리가 움직일 때만 뇌가 작동한다. 또 프리드리니체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걸으며 생각한 것만이 가치가 있다. 정말 걷기와 두뇌 이것은 완전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 걷기 외에도 움직임, 운동 이것 또한 두뇌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걷기가 뇌혈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정말 다른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움직임은 두뇌의 스위치를 딱 하고 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걷기를 매일 걷는 운동요법으로 활용한다면 심장에 좋기 때문에 심장 질환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소화를 돕기 때문에 위장 건강에도 좋고 식후 걷기를 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고 공복 걷기로 체지방을 줄여갈 수 있고 또 적당한 리듬을 유지하면서 빠른 템포로 정기적으로 걷는 것 바로 빠르게 걷기, 파워워킹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하면 노화도 예방할 수 있는 등 항노화, 바로 안티에이징 효과도 볼 수 있는 거죠. 또 빠르게 걷기로 땀 흘리며 걸으면 체지방, 노폐물 이런 것들도 다 줄여가면서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줄 수 있는 거죠. 또 학습활동 후의 걷기 또는 걷기 후의 학습활동 이것은 학습한 내용을 기억해내는 또는 연결하는 그런 능력도 개선시키거든요. 와, 정말 걷기는 우리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말하면 끝이 없고 배울수록 새롭고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걷기에 대해 공부하고 걸으면 또 공부하면서 걸으면 걷기 효과는 훨씬 더 증가할 수 있죠. 또 두뇌와도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학습활동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더 잘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을 다져가고 새로운 것을 더하는 교육과 매일의 실천을 통해서요. 그래서 저자는 전 세계 의사들이 개인 건강의 개선과 전반적인 웰빙 증진을 위해 걷기를 처방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국 스코틀랜드의 어떤 지역의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두뇌와 신체 질환에 대한 예방의학 차원에서 바닷가 산책을 처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정말 맞죠? 저도 사람들한테 처방하거든요. 걷기 하라고, 운동하라고. 저는 사실 거기에다가 걷기와 운동 그리고 책 처방을 하는데요. 저는 사람들만 보면 책이 떠올라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알려주진 않지만 그분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책을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이래서 이래서 도움이 될 거라고 근데 그 처방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제 남편인데요. 실제로 남편이 허리가 아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책을 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책을 완전히 열심히 읽으면서 스스로 깨우쳐가고 그러면서 허리에 좋은 자세, 운동 또 직장에서의 좋은 자세를 위한 환경 설정 이런 거를 다 적용하면서 완전히 다 낫더라고요. 정말 K-독서 대학이죠. 또 제 아들이 코로나라 살쪘을 때 K-독서 대학에서 배운 원리를 적용해서 살은 쫙 빠지고 키는 훨씬 더 크고 그렇게 성장기 다이어트도 무사히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연로하신 저희 엄마께는 매일 걷기를 잘 하고 계시는지 자주 확인 전화도 드리고 더 건강한 자세도 알려드리고 또 걷기가 어디에 얼마나 좋은지 얘기를 많이 해드리면 엄마도 걷기를 훨씬 더 즐기시고 훨씬 더 공들여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걷기 안부인사야말로 최고의 효도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외에도 걷기와 관련해서 또 K-독서 대학에서 배운 것들과 관련해서 해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앞으로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도 계속 얘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과 그에 맞는 걷기와 운동이 최고의 약이라는 것을 저는 정말 실감했죠. 대신에 저는 현대의학의 좋은 점도 잘 활용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전문가와 함께 먼저 상의해 보는 것도 반드시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걷기는 신체 전반, 두뇌 전반, 나아가 삶의 질의 전반에 걸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결국 그것은 사회의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걷기와 운동, 독서가 최고의 노후준비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걷기를 매일매일 실천하려면 스마트폰으로 매일의 걸음수를 체크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걷고 있는지 인식하고 너무 부족하다면 개선해가고 건강과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땀 흘리며 빠르게 걷기, 또 공복 걷기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높아지고 그것을 최소 20분, 30분 계속해서 조금씩 늘려가고 가장 자신에게 맞는 빠르게 걷기의 강도를 조정해서 그것을 유지해가고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계속해서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갈 수 있죠. 또 저자는 걷기는 그 행위 자체로 의미 있지만 어디서 걷는지도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녹지, 바닷가, 숲속 이런 자연에서의 걷기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훨씬 더 높여주고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잘 살펴봐야 되죠. 가까운 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일상에서 자주 다닐 수 있는 산은 어디에 있는지 또 경치 좋은 곳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에 여행을 가더라도 걷기 좋은 길 걷기 좋은 자연, 걷기 좋은 도시를 계속해서 탐색하면서 늘려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걷기의 세계죠. 우리는 정말 걷기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연 속에서 걸으면 걷기는 감정과 결합이 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훨씬 더 늘려갈 수 있고요. 또 걷기 후에는 따뜻한 목욕이나 조교기나 스트레칭, 마사지 또 그냥 편한 의자에 앉아서 안락하게 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죠. 영국의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나의 휴가는 걷기였다. 하루에 25마일을 걷고 저녁이 되면 단순히 앉아서 느끼는 즐거움으로 인해 무료함을 달래줄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었다. 와 정말 걷기와 결합할 것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걷기와 목욕, 걷기와 반신욕, 걷기와 조교 걷기와 휴식, 걷기와 K-독서 대학에서의 독서 또 걷기와 공부, 걷기와 일 그 어떤 것을 연결해봐도 걷기를 통해서 또 운동을 통해서 그 결합된 것의 효과는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걷기와 장소 그것도 걷기에 시너지가 나는 아주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죠. 특히 걷기와 자연을 통해서 산림욕 산속에서 목욕을 하는 거죠, 피톤치도로 아, 자연의 전기를 다 받으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눈과 마음에 가득 담고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이런 것들을 내 감각에 다 담아가면서 우리는 완전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거죠. 걷기의 세계에는 완벽한 힐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몸과 맘과 삶에는 걷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문장에서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걷는다, 고로 존재한다 저는 이 책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걷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걷기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걷기에 대한 깊은 사색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걷기에 대해 과학적이고 철학적이면서 의학적인 탐구 바로 걷기의 세계에 대해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현존하는 영장류, 현존하는 생물체 중 인간처럼 직립보행을 하는 종은 없다. 걷기는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단순하고 가장 경이로운 능력이라는 것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주 즐거운 걷기의 세계를 통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케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